안녕하세요. 정말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2022년 한국인사동 예술인협회 시가모 따뜻한 송년의 밤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오프닝 1부 마무리 사회를 맡은 시가모 상목장 지윤 재선옥입니다. 시가모 따뜻한 송년의 밤은 이 프로그램 순서에 의거해서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미리 숙제하시고 순서에 의겨서 하니까 차례를 가르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출연자님은 저희가 한 분씩 이렇게 혼망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송 같은 경우 2명 내지 3명씩 부르겠습니다.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이제 대기하셨다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가모 송년의 밤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좀 잠식됐다고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서 사진 찍을 때와 그리고 식사하실 때 그리고 여기 무대에서 연주할 때 빼놓고는 마스크를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착용 부탁드릴게요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다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뺀서 해서 한 건데요. 지금 좀 마스크 세워주실 수 있으실까요? 모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요. 행식 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